어느 상인의 모험 옛날 옛날에 신바뜨라는 사람이 살았습니다. 그는 여러 가지 물건을 배에 싣고 이나라 저나라를 다니며 장사를 했어요. 어느 날 신바뜨 일행은 바다 위를 돌아다니다 작은 섬 하나를 발견했습니다. 섬이다. 뱃사람들은 기뻐했어요. 며칠 동안이나 육지 구경을 못하고 바다에서 떠돌던 참이었거든요. 뱃사람들은 작은 배에 옮겨 타고 섬을 향해 노를 저었습니다. 모두들 섬에 내려 모닥불을 피웠어요. 그런데 갑자기 섬이 움직이는 것입니다. 위험해! 어서 바다로 뛰어들어! 뱃사람들은 다급히 작은 배를 향해 헤엄쳤습니다. 알고 보니 섬이 아니라 커다란 고래였던 거예요. 고래는 푸우하고 물을 뿜더니 바닷속으로 들어가 버렸답니다. 신바뜨은 고래와 함께 바닷물에 휩쓸리고 말았습니다. 어프어프 숨을 몰아쉬며 겨우 물 위로 고개를 내밀었을 때 작은 배는 이미 멀리 가 있었습니다. 안 돼! 기다려! 신바뜨가 소리쳤지만 사람들은 알아차리지 못했어요. 점점 힘이 빠진 신바뜨는 정신을 잃었습니다. 얼마나 시간이 흘렀을까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 신바뜨는 어느 바닷가에 누워 있었습니다. 신바뜨는 주위를 두리번거렸어요. 눈앞에 건물처럼 생긴 하얗고 커다란 것이 보였습니다. 신바뜨는 그곳으로 다가갔어요. 그런데 갑자기 하늘이 어두워졌습니다. 위를 쳐다보니 하늘을 다 덮고도 남을 만큼 커다란 새가 머리 위로 내려앉고 있었습니다. 코끼리도 잡아먹는다는 전설의 새 로크였어요. 하얀 건물처럼 보인 것은 로크의 알이었습니다. 조금 있으니 로크가 다시 하늘로 날아오르려고 날개를 파닥거렸습니다. 언제까지 이곳에 있을 수는 없어 어디든 가야지. 신바뜨는 로크의 발을 꼭 잡았습니다. 로크는 신바뜨를 매달고 바다 위를 날아갔어요? 그렇게 로크는 어느 섬에 내려앉았습니다. 신바뜨는 로크의 눈을 피해 얼른 동굴로 숨었지요. 그런데 동굴 속에서 눈부신 빛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우와, 이건 보석이잖아? 그곳은 해적들이 보물을 숨겨놓는 비밀 동굴이었습니다. 신바뜨는 보석들을 주머니에 가득 담았어요. 며칠 뒤 신바뜨는 지나가는 배를 얻어 타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신바뜨는 보석 덕분에 부자가 되었어요. 그래서 전보다 더 많은 물건을 싣고 바다로 나갔지요. 그런데 이번에는 거센 바람과 큰 파도를 만났습니다. 산더미만 한 파도에 배는 다 부서지고 말았어요. 신바뜨는 겨우 나무판자 하나에 매달려 며칠을 바다에서 떠돌았습니다. 정신을 잃은 신바뜨는 파도에 떠밀려 어느 섬까지 오게 되었어요. 다행히 그 섬은 꽃과 나무가 우거지고 먹음직스러운 과일들이 주렁주렁 열려있는 아름다운 곳이었습니다. 신바뜨는 섬을 둘러보려고 일어났어요. 맑은 시냇물을 발견하고 막 건너려고 하는데 웬 수염이 긴 노인이 신바뜨를 불렀습니다. 이보게 날 좀 업어주게 내가 몸이 불편해서 시냇물을 건널 수가 없구먼. 신바뜨는 노인을 업었습니다. 그런데 노인이 갑자기 수염으로 신바뜨의 목을 조르며 말했어요. 난 바다 노인이다. 너는 이제부터 내 말이 되는 거야. 바다 노인은 사람의 등에 타고 다니며 못살게 굴다가 기운이 빠지면 사람을 잡아먹는 도깨비였습니다. 신바뜨는 노인을 떨치려고 했지만 그럴수록 노인은 더욱더 몸에 찰싹 달라붙어 떨어지지 않았습니다. 하는 수 없이 신바뜨는 바다 노인의 말이 되어 가자는 대로 갈 수밖에 없었어요. 신바뜨는 너무너무 힘이 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 수 있을까? 신바뜨는 머리를 짜고 또 짰습니다. 옳거니 섬에 포도가 참 많구나. 신바뜨는 포도를 따서 포도주를 만들었습니다. 바다 노인은 포도주를 자꾸자꾸 달라고 했어요. 결국 바다 노인은 술에 취해 쿨쿨 잠이 들었지요. 신바뜨는 그 틈을 타 재빨리 도망쳤습니다. 마침 그곳을 지나가는 배가 있었어요. 신바뜨는 무사히 집으로 돌아올 수 있었답니다. 바보와 악마들 옛날에 이반이라는 마음씨 착한 바보가 살았습니다. 어느 날 큰형 세몽과 작은형 탈라스가 부모님에게 재산을 나누어 달라고 했어요. 욕심쟁이 형들은 이반의 목까지 다 빼앗아 집을 떠났지요. 이반엔 혼자 늙은 부모님과 여동생을 보살피게 되었습니다. 형들에게 자기 재산을 다 빼앗겼지만 이반은 불평 한마디 없이 늘 싱글벙글 즐겁게 살았습니다. 이반은 누구보다도 열심히 일했어요. 흥얼흥얼 꽃노래까지 부르면서요. 어떻게 저런 바보가 다 있지. 세 악마는 이반을 골탕 먹이기로 했습니다. 악마들은 형들을 가난뱅이로 만들어 집에 돌아오게 한 다음 이반과 싸움을 붙일 생각이었습니다. 집을 떠난 큰형 세몽은 군인이 되었어요. 작은형 탈라스는 장사꾼이 되었지요. 하지만 악마들의 방해로 둘 다 빈털터리가 되어 집으로 돌아왔답니다. 큰형과 작은형은 아내와 자식들까지 데리고 왔기 때문에 집이 좁았습니다. 그렇지만 이반은 웃으며 말했어요. 형들 걱정하지마 내가 곧 새 집을 지을 테니까 이반은 나무를 하려고 산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때 첫 번째 악마가 나타났어요. 악마는 이반이 나무를 못하게 자꾸 방해했습니다. 하지만 이반은 알한 곳 없이 나무를 베고 또 뱄습니다. 결국 지쳐버린 악마가 이반의 다리를 꼭 붙들고 늘어졌어요. 누가 내 다리를 잡는 거야? 이반의 낭마를 혼내주려고 도끼를 번쩍 들었습니다. 살려주세요. 악마가 두 손을 싹싹 빌었어요. 날 살려주면 그만 만드는 방법을 알려줄게요. 그만? 알았어. 어디 만들어봐. 악마는 떡갈나무 잎을 문지르며 소리쳤습니다. 금화야 나와라. 그랬더니 나뭇잎들이 모두 번쩍이는 금화로 변했습니다. 며칠 뒤 이반은 보리밭에서 다 익은 보리를 베고 있었어요. 이번에는 두 번째 악마가 나타났습니다. 보리들을 모두 썩게 해야지. 악마는 쌓아놓은 보리딴 속에 들어가 오줌을 누웠습니다. 그런데 바로 그 순간 이반이 낫으로 보리딴 찍었어요. 그 바람에 악마의 꼬리가 낫에 찔렸습니다. 이 녀석 또 나타나서 귀찮게 하네. 어디 맛 좀 봐라. 살려주세요. 저는 다른 악마예요. 이번에도 이반은 악마를 살려주었지요. 대신 악마에게서 보리딴으로 군인 만드는 법을 배웠습니다. 이반은 금화랑 군인을 만드는 재주가 있었지만 바보였기 때문에 그런 걸 어디다 쓰는지 몰랐습니다. 이반은 그저 부지런히 나무를 베어 손수 집을 지었어요. 마침내 근사한 새집이 다 만들어졌습니다. 이반은 마을 사람들을 새집으로 초대했습니다. 그리고 집에 온 사람들에게 금화를 만들어 뿌려주었어요. 마을 사람들은 금화를 주우려고 난리었지요. 작은형 탈라스는 금화를 더 만들어달라고 졸랐습니다. 이반은 금화를 잔뜩 만들어주었어요. 탈라스는 그 말을 가지고 장사하러 다시 집을 떠났습니다. 근형 세몽은 이반이 군인도 만들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세몽은 이반에게 부탁하여 군인들을 만든 다음 전쟁터로 떠났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이반은 길에서 울고 있는 아주머니를 보았습니다. 아주머니 왜 오세요? 제 남편이 죽었어요. 세몽의 군인들이 남편을 죽게 했어요. 이반은 깜짝 놀랐습니다. 이반은 다시는 군인을 만들지 않기로 결심했답니다. 얼마 뒤 그 나라의 공주님이 병이 들었어요. 이반은 공주님이 낫기를 간절히 바라는 마음으로 무작정 공주님을 찾아갔습니다. 공주님은 이반을 보자마자 병이 저절로 나았답니다. 이반 저와 결혼해 주세요. 공주님이 청혼했습니다. 이반은 공주님과 결혼식을 올렸어요. 몇 년 뒤 임금님이 돌아가시자 이반은 그 나라의 왕이 되었습니다. 이반이 왕이 되자 똑똑한 사람들은 모두 다른 나라로 떠나고 나라 안에는 이반처럼 바보만 남았습니다. 이반은 왕이었지만 보지런히 농사를 지었어요. 백성들도 이반을 따라서 열심히 일을 했습니다. 모두들 더없이 행복했답니다. 어느 날 세 번째 악마가 이반의 나라에 찾아왔습니다. 도대체 돈도 군인들도 안 좋아하면서 어떻게 저렇게 행복하게 살 수 있을까? 악마는 어떻게 해서든지 이반을 골탕 먹이고 싶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금화를 뿌리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금화만 있으면 힘들게 일할 필요가 없어요. 처음엔 금화가 신기하여 사람들은 일은 안 하고 금화만 가지고 놀았어요. 하지만 그 나라 사람들은 모두 이반처럼 바보였기 때문에 얼마 뒤에는 다시 열심히 일만 했답니다. 도저히 바보 이반은 이길 수가 없어. 마침내 악마는 손을 들고 떠나버렸어요. 이반은 백성들과 열심히 일하며 오래오래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행복을 찾은 세라 공주처럼 차려입은 예쁜 여자아이가 아빠와 함께 마차에서 내립니다. 이 아이의 이름은 세라 크로랍니다. 세라는 런던에 있는 민틴 여학교에 들어가기 위해서 멀고만 인도에서 왔어요. 세라 공부 열심히 하렴. 아빠는 세라를 꼭 안아준 다음 인도로 돌아갔습니다. 세라의 아빠는 어마어마한 부자였어요. 그래서 세라는 학교에서 제일 좋은 방에서 지냈고 식사를 할 때에도 교장선생님 바로 옆에 앉아서 먹었습니다. 흥 자기가 무슨 공주인 줄 아나 봐. 거만한 라비니에는 세라를 못마땅해 했습니다. 세라가 오기 전까지는 자기가 공주님 대접을 받았는데 세라한테 그 자리를 빼앗겼기 때문입니다. 세라는 엄마 없이 자랐지만 총명하고 착한 아이였어요. 재미있는 이야기도 잘해서 아이들은 세라를 무척 좋아했습니다. 어머나 너무 신기하다. 세라 인도 얘기 또 해줘. 세라가 인도 이야기를 할 때면 한여인 베키도 한쪽에서 재미나게 듣곤 했어요. 넌 가서 청소나 해. 한여 주제에. 어느 날 라비니에가 베키에게 소리쳤습니다. 라비니에 베키에게 그렇게 심하게 굴지 마. 세라가 나무랐어요. 흥 잘난 척 하기는 어디 두고 보자고. 라비니에는 토라져서 가버렸습니다. 세라는 베키를 위로하려고 과자를 주었어요. 고마워요. 세라 아가씨. 베키는 친절한 세라가 참 좋았습니다. 세라의 생일이 되었어요. 화려한 생일 파티가 열렸지요. 그때 우편배달부가 와서 편지 한 통을 전해주었습니다. 편지를 읽어본 교장선생님은 얼굴이 파랗게 질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파티는 여기서 끝냅니다. 교장선생님은 세라에게 편지를 내던졌어요. 편지에는 세라의 아빠가 돈 한 푼 남기지 않고 돌아가셨다는 내용이 적혀 있었습니다. 믿을 수 없어. 아빠가 돌아가시다니. 세라는 하늘이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그날부터 교장선생님의 태도가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아, 속상해. 몇 달 동안 얘한테 쓴 돈이 얼만데 한 푼도 못 받게 생겼잖아. 이제부터 한여 일이라도 시켜야겠어. 교장선생님은 세라를 춥고 지저분한 다락방으로 쫓아 냈습니다. 백히만이 세라를 위로해 주었어요. 다음날 아침 식당에 내려가니 세라가 앉던 자리엔 라비니에가 앉아 있었습니다. 세라, 넌 학생들 시중을 들도록 해. 교장선생님이 말하자 라비니에는 고소하다는 듯이 웃었습니다. 세라는 아침부터 밤까지 일을 했어요. 음식도 아이들이 먹다 남긴 것을 먹었지요. 아이들도 차츰 세라를 무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하지만 세라는 늘 당당하고 꼿꼿하게 견뎠어요. 어느 겨울날 창밖을 내다보던 세라는 깜짝 놀랐습니다. 웬 원숭이가 창문에 매달려 있었거든요. 세라는 창문을 열고 원숭이를 안아주었어요. 그때 이웃집에서 인도말로 원숭이를 찾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원숭이는 여기 있어요. 세라가 인도말로 말하자 터번을 쓴 아저씨는 깜짝 놀랐습니다. 인도말를 할 줄 그러니 네. 저는 인도에서 태어났어요. 세라는 아저씨랑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다음날 일을 마치고 돌아온 세라는 깜짝 놀랐어요. 테이블 위에 온갖 음식이 한가득 차려져 있었습니다. 다락방에 착한 소녀에게 라고 적힌 쪽지도 있었어요. 어머 누가 이런 친절을 베푼 거지 세라는 베키와 함께 음식을 맛있게 먹었습니다. 그날부터 매일 밤 세라의 다락방에는 맛있는 음식이 차려져 있었습니다. 사실은 이웃집 인도 아저씨가 차려놓은 것이었어요. 그 덕분에 세라와 베키는 매일매일 배부르게 음식을 먹고 행복하게 웃을 수 있었답니다. 인도 아저씨의 이름은 람다스였어요. 람다스는 이웃집 주인어른의 비서였지요. 이웃집 주인 켈리스퍼드 씨는 오랫동안 인도에서 살다 왔는데 어마어마한 부자였지만 몸이 아파서 누워 있었습니다. 람다스 아직도 그 애를 못 찾았나. 켈리스퍼드 씨는 친구의 딸을 애타게 찾고 있었지요. 못 찾았어요. 그런데 옆집에서 한여로 일하는 꼬마 아가씨도 인도에서 살다 왔대요. 그래? 설마 그 애는 아니겠지? 아무튼 그 꼬마 아가씨에게 선물을 좀 보내게. 다음날 세라에게 근사한 선물이 도착했습니다. 세라 남의 것을 가지고 가다니 그건 도둑질이야. 교장 선생님이 세라를 보고 소리쳤습니다. 네 선생님 그런데 이건 저한테 온 거예요. 어? 맞네. 혹시 너한테 부자 친척이라도 생겼니? 갑자기 교장 선생님이 부드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글쎄요. 세라는 모른 척하고 다락방으로 올라갔습니다. 며칠 뒤 세라는 놀라운 원숭이를 데려다 주려고 이웃집에 갔습니다. 집주인 켈리스퍼드 씨가 세라를 불렀어요. 인도에서 살았다고 했지. 이름이 뭐니? 세라 크루예요. 뭐? 세라 크루? 네가 바로 내가 찾던 아이로 구나. 켈리스퍼드 씨는 무척 기뻐 했습니다. 내 아빠가 죽기 전에 나한테 많은 돈을 맡겼단다. 내가 널 얼마나 찾았는지 아니? 켈리스퍼드 씨는 세라의 손을 잡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다음 날 세라는 베키와 함께 민틴 여학교를 나왔어요. 람다스 아저씨가 마찰을 몰고 세라를 데리러 왔지요. 세라 우리 학교에 계속 다니렴. 교장 선생님이 붙잡았지만 세라는 거절했습니다. 그 뒤 다시 부자가 된 세라는 불쌍한 이웃을 도우며 행복하게 살았답니다. 죽을 고비를 넘긴 아이 옛날 옛날에 어느 부잣집에 애지중지 키우던 삼대독자가 있었습니다. 하루는 지나가던 스님이 아이를 보면서 탄식하며 말했습니다. 아이고 이를 어쩔 있었고 그러자 그 소리를 들은 아이의 부모가 물었어요. 스님 왜 그러시는지요? 부모가 이유를 물어보자 스님이 대답했습니다. 저 아이는 호랑이에 물려 죽을 팔자입니다. 네 말도 안됩니다. 저 아이는 하나밖에 없는 삼대 독자입니다. 어찌 방법이 없겠습니까? 한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그것이 무엇입니까? 어떤 일이든 하겠습니다. 저를 따라가서 두 번의 죽을 꼬비를 넘기면 살 수 있습니다. 스님의 말을 듣고 부모는 망설이 말했습니다. 그렇게 하겠습니다. 아들을 살리기 위해서 뭘 못하겠습니까? 그렇게 부모는 삼대 독자인 아들을 떠돌이 스님에게 맡겼습니다. 얘야 두 번의 죽을 꼬비를 넘길 때까지 스님과 지내거라. 그래야 네가 살 수 있으니 고생 스럽더라도 꼭 아무 말 말고 스님 말씀 잘 들으며 두 번의 죽을 꼬비를 넘겨야 한다. 그렇게 그날부터 아이는 스님과 함께 길을 떠났습니다. 스님과 함께 아이는 법당에서 지내게 되었습니다. 어느 날 스님이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얘야 저기 불상 밑에 들어가서 잠을 자거라. 아이는 어떤 영문인지 몰랐으나 스님 말씀이기에 밤에 아이가 불상 아래에 가서 잠을 청하러 들어갔습니다. 그렇게 불상 아래에 있는데 어떤 사람들이 법당에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 오늘 먹을거리를 놓쳤네. 누군가 하고 아이가 그 사람들을 몰래 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 된 일인가요? 그 사람들의 옷 밑으로 호랑이 꼬리가 삐져나와 있었습니다. 그들은 사람이 아니라 호랑이였던 것입니다. 아이는 그렇게 첫 번째 죽을 꼬비를 피했습니다. 또 어느 날은 아이와 스님이 길을 가다가 한 아이와 일행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함께 다니다가 식량이 떨어지게 되었어요. 너무 배가 고팠던 아이들이 말했습니다. 스님 저희가 먹을 것을 좀 구해오겠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오늘 먹을 것을 구하러 간 집에서 무엇을 주어도 절대 먹지 말거라. 그리고 곧장 돌아와야 한다. 스님은 몇 번 있고 신신 당부를 했습니다. 아이들은 알겠다고 대답하고는 길을 나섰어요. 두 아이가 처음 집을 발견하고 문을 두드렸습니다. 그러자 할머니가 나와 말했어요. 누구시오? 안녕하세요. 길을 떠났다가 식량이 떨어졌습니다. 배가 너무 고파서 그러는데 혹시 식량을 구할 수 있는지요? 그러자 할머니는 인자하게 말씀하셨습니다. 이리 들어오거라. 할머니는 진수성찬을 차려 아이들을 대접했습니다. 삼대독자 아이는 스님이 시킨 대로 아무것도 먹지 않았으나 다른 아이는 밥을 실컷 먹고는 말했어요. 할머니 밤이 깊었는데 여기서 하룻밤 자고 가도 될까요? 그러자 할머니는 흔쾌히 그래 그러려모나 하며 허락하셨습니다. 하지만 삼대독자 아이는 뭔가 찜찜한 마음에 말했어요. 그냥 가자 스님 말씀 기억 안 나니? 나는 다리가 아파서 더는 못 가겠어. 배가 부르니 졸리기도 하고 하룻밤만 자고 간다고 무슨 일이 생기겠니? 아이는 스님 말씀을 거역할 수가 없어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두고 스님에게 돌아갔습니다. 스님은 한 아이만 돌아오자 곧바로 아이와 함께 그 집으로 가보았어요. 하지만 그곳에는 조금 전에 있었던 집은 온데간데 없이 사라지고 동굴만 남아있었습니다. 그 안을 들여다보고는 스님과 아이는 깜짝 놀라 소리를 지를 뻔했답니다. 아까 그 아이가 호랑이들에게 뜯어먹히고 있었거든요. 아이는 그렇게 두 번째 죽을 꼬비를 피했습니다. 과거에 스님이 말했던 대로 호랑이에게 물려 죽을 위기였던 것이죠. 그 길로 돌아와 다시 길을 가던 중 갈림길이 나왔습니다. 그러자 스님은 아이에게 하얀 도르마기와 파란 부채를 주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제 각자의 길을 가셨구나. 네 스님 그것이 무슨 말씀이십니까? 두 번을 죽을 꼬비를 넘겼으니 너는 이제 어딜 가도 잘 살 것이다. 아이가 물었지만 새님은 이렇게만 대답하고는 도르마기와 파란 부채를 두고는 그대로 사라져 버렸습니다. 아이는 할 수 없이 혼자 길을 떠났어요. 그러다가 부잣집을 발견했습니다. 그 집을 들어가서 아이는 말했습니다. 제가 지낼 곳이 없어서 그러는데 먹여주고 재워주시면 열심히 일하겠습니다. 집주인은 아이를 아래에서 위로 훑으며 살피더니 대답했습니다. 아픈 곳은 없고 건강한 긴가? 네 아주 건강합니다. 그럼 그렇게 하거라. 그 집은 딸이 셋 있는 부잣집 이었어요. 아이는 머슴으로 들어가서 열심히 살았고 어느덧 세월이 흘러 총각이 되었습니다. 힘든 일에 꼬질꼬질해진 총각을 첫째와 둘째 딸은 신발바닥처럼 더럽다며 신바닥이라고 부르고 괴롭히고 무시했습니다. 반면 막내딸은 얼굴도 예쁘고 착했답니다. 그래서 청년에게 먹을 것도 챙겨주기도 하고 친절하게 잘해주었지요. 어느 날 얼굴에 새까만 그으름이 묻은 청년을 본 막내딸은 세숫대야에 물을 떠와서 씻겨주었습니다. 청년은 부끄러웠지만 내심 좋아서 가만히 있었어요. 그때 막내딸은 청년이 미남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의 잘생긴 얼굴을 누가 볼까봐 씻기던 것을 멈추고 다시 더럽혔답니다. 어느 날 이었어요. 부잣집의 가족들이 건넌마을 잔치를 가던 날이었습니다. 그래서 총각이 혼자 집에 남아 불을 떼고 있었지요. 그때 문득 스님이 준 두루마기와 부채가 생각났습니다. 잔치에 가고 싶은 마음도 잊고 해서 깨끗이 목욕을 하고 두루마기를 한번 입어보았어요. 그러자 총각의 모습은 완전히 다른 사람 같았습니다. 그리고 파란 부채를 펼치자 몸이 두둥실 떠오르며 부채를 내미는 방향으로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이었어요. 그렇게 총각은 건넌마을 잔치집까지 날아가게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총각을 보고는 하늘에서 성관님이 오셨다며 절을 하고 상을 바치며 한바탕 난리가 났습니다. 유일하게 잘생긴 총각의 얼굴을 알아본 막내딸은 총각 옆에 몰래 다가와서 두루마기 등에 점을 찍어 놓았습니다. 잔치가 끝나고 첫째와 둘째 딸은 집에 돌아와 호대갑을 떨며 신이 났습니다. 성관님을 봤다며 자랑을 했지요. 그때 막내딸은 총각을 유심히 지켜보고 있었답니다. 그날 밤 모두가 잠든 시간에 막내딸은 총각의 방으로 찾아갔습니다. 그러고는 물었어요. 오늘 본 성관이 내가 맞지? 나는 다 안다. 그러면서 오늘 입었던 두루마기를 찾아내어 점을 확인했습니다. 총각도 하는 수 없이 자신이 맞다는 걸 인정했지요. 사실을 확인한 막내딸은 자신이 그동안 총각을 좋아했었다는 사실을 고백했습니다. 그렇게 둘이 담소를 나누던 중 잠깐 화장실을 다녀오던 첫째 딸이 막내딸 목소리가 총각방에서 나는 것을 듣게 되었습니다. 아니 저건 막내 목소리가 아니야? 세상에 이 밤에 그래서 첫째는 총각의 방문을 잠근 후 부모님에게 일러바치러 달려갔습니다. 그러자 총각은 호미로 바닥을 파내 막내와 함께 아궁이로 나온 뒤 두루마기를 걸치고 막내딸을 낳은 채 부채를 펼쳤습니다. 그렇게 둘은 하늘을 날아갔어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첫째와 둘째 딸은 총각이 성관이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성관에 놓친 걸 아까워하면서 통곡하고 울기까지 했지요. 그 뒤 고향까지 날아간 총각은 막내딸과 결혼하고 부모님을 모시면서 행복하게 오래오래 살았답니다. 표주박이 준 지혜 아주 오래전 옛날 장자와 장자의 오랜 친구 해시가 있었습니다. 둘은 늘 자신의 주장을 굽히지 않고 말싸움을 즐기던 라이벌이자 친한 친구였습니다. 어느 날 해시가 장자를 찾아와 말했습니다. 얼마전에 누군가가 나에게 박씨를 하나 주었다네. 그래서 그 박씨를 심었지. 그랬더니 엄청나게 큰 표주박이 열렸지 뭔가. 그러자 장자가 말했습니다. 그래 그 표주박으로 무엇을 했는가. 해시는 장자의 눈치를 살피며 말했습니다. 표주박이 얼마나 큰지 물이 닿았어 물이 다섯 섬이나 들어가더군. 그래서 가득 물을 채웠지. 그런데 물이 많이 들어가면 뭐하나. 너무 무거워서 결국은 들 수가 없더군. 그래서 바가지로는 사용할 수가 없을 것 같아. 박을 깎아 작은 술잔을 만들려고 했는데 표주박의 껍질이 너무 두꺼워서 만들 수도 없었네. 결국 그 표주박을 사용할 방법이 없어 깨버렸다네. 해시가 장자에게 이런 이야기를 한 이유는 장자의 학문을 비판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장자의 철학이 큰 표주박 사람 크기만 할 뿐 실제로 생활에서는 별로 쓸모가 없다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 말을 들은 장자는 당황하지 않고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아이고 그 아까운 표주박을 깨뜨렸군 그래 자네는 좋은 물건을 잘 쓸 줄 모르는구먼. 그러자 해시가 말했습니다. 아니 그게 무슨 말인가 쓸모가 없어서 깨버렸다니까. 장자는 차분히 대답했습니다. 지금부터 내 이야기를 잘 들어보게나 옛날 옛날에 어떤 나라에 손이 트는데 효과가 좋은 연고를 만드는 사람이 있었네. 이 사람은 남의 빨래를 해주고 돈을 받는 일을 했다네. 빨래를 하도 많이 해서 손이 터 그 연고를 바르면 나았기 때문에 빨래 빠는 일을 많이 해도 걱정이 없었으니까 말이네. 그렇게 매일매일 빨래 빠는 일을 하던 그 사람에게 어떤 한 사람이 찾아왔네. 안녕하세요. 소문을 듣고 찾아왔습니다. 튼손에 바르기만 하면 낫는 약을 만드는 방법을 알고 있다고 들었습니다. 그 약을 만드는 비법을 가르쳐 주시면 백량을 드리겠습니다. 저에게 그 비법을 가르쳐 주시겠습니까? 그러자 빨래를 하던 그 사람은 힘들게 빨래를 해서 돈을 버는 것보다 그 비법을 파는 것이 낫겠다고 생각해 백량을 받고 그 비법을 팔았다네. 연고를 만드는 방법을 알게 된 그 손님은 임금에게 달려가 임금님을 찾았다네. 그 당시에 그 나라는 다른 나라와 전쟁 중이었어. 두 나라의 전쟁은 거의 강해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군사들은 항상 손에 물이 다 손이 심하게 터서 전쟁을 치르기 어려울 지경이었지. 그때 손님이 만든 약을 바른 군사들은 힘을 내서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었네. 그러자 해시가 물었습니다. 그게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다는 말인가? 튼 손을 낫게 약을 한 사람은 빨래를 해서 돈을 버는 데 사용했고 그 손님은 전쟁을 승리로 이끌어 나라를 지키는 데 사용했던 것일세. 같은 물건이라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 그 물건의 값이 이렇게 달라지는 법이네. 아까 커다란 표주박이 쓸모가 없다고 하지 않았나? 그 커다란 표주박으로 물을 뜰 수도 술잔을 만들 수도 없었지만 그 커다란 표주박을 연못에 띄워 배처럼 타고 배놀이를 하면 어떻겠는가? 표주박이라고 해서 그릇으로만 쓰려고 했기 때문에 쓸모가 없었던 것일세. 장자의 말을 들은 혜신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고개를 숙였답니다. 비를 내려주는 소년 옛날 옛날 어느 산골 마을에 홀 어머니와 어린 소년이 살고 있었습니다. 소년은 아버지를 일찍 여의고 어머니와 함께 살고 있었기 때문에 항상 하늘을 보면서 아버지를 만나고 싶어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답니다. 어느 날 소년은 읍내 장터로 나가서 가지 묘목을 사왔어요. 그리고 묘목을 정성들여 키웠더니 가지가 무럭무럭 자라 어느새 하늘에 닿을 정도의 엄청난 크기로 자라났습니다. 소년은 가지가 하늘에 닿을 정도로 자라자 가지를 타고 올라가면 아버지를 만날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 문득 들었습니다. 그리고는 아버지를 만날 생각을 하며 열심히 가지를 타고 올라갔답니다. 얼마나 올라갔을까요? 드디어 소년이 하늘에 도착했을 떼었습니다. 한 노인이 가지를 따고 있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노인이 물었어요. 너는 누구냐? 저는 이 가지의 주인입니다. 그러자 그 노인은 말했습니다. 고맙구나. 하늘에서는 식물이 자라기 힘들었는데 우연히 소년이 기른 가지가 하늘까지 올라와 매일 가지가 열려 덕분에 잘 먹을 수 있었단다. 우리 집으로 가자꾸나. 내가 고마운 마음을 담아 대접을 좀 하고 싶단다. 얼떨결에 소년은 노인을 따라 노인의 집으로 갔습니다. 노인의 집 앞에 도착하니 두 명의 소녀가 노인을 마중 나와 있었어요. 소년은 며칠 동안 노인의 집에서 대접을 받으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그리고는 잠이 든 어느 날 꿈에서 아버지와 즐거운 시간들을 보냈답니다. 아버지 꿈을 꾸고 다음 날 소년은 잠에서 깨어났습니다. 그런데 뭔가 이상했어요. 잠에서 깬 소년은 노인과 소녀들이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너무 놀라 밖으로 나가 서둘러 노인과 소녀들을 찾아 나섰지만 없었습니다. 그런데 곧 이상한 형상을 보고 말았습니다. 그것은 사람이 아닌 마녀의 형상을 한 노인과 소녀들이었습니다. 소년은 깜짝 놀라서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서 있었어요. 그러자 노인은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들은 나쁜 마녀가 아니란다. 하늘에서 날씨를 관장하는 신인데 실수를 한 것이 있어서 이 모습을 하게 되었단다. 하지만 인간이 소년을 만나 도움을 주고받으며 지낸 것 때문에 열흘이 지나면 다시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게 되었다고 했습니다. 모든 진실을 들은 소년에게 노인이 물었습니다. 너도 우리와 함께 가지 않겠니? 소년은 그러겠다고 했어요. 그렇게 소년은 열흘 뒤에 노인과 소녀들과 함께 구름을 타고 날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한참을 날아갈 무렵 노인이 북을 두드리자 천둥 번개가 치기 시작했습니다. 이어서 소녀들이 거울을 비추고 바가지에 물을 끼얹어 비를 내리게 했어요. 소년은 이 광경을 본 뒤 말했습니다. 저도 비를 내리게 해주세요. 노인이 고개를 끄덕이자 소녀들은 거울과 바가지를 소년에게 건네 주었습니다. 그러자 그러자 소년은 소녀들이 한 것처럼 바가지에 물을 끼얹으며 비를 내리게 했답니다. 신기한 경험을 한 소년은 혼자 계시는 어머니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노인에게 말했어요. 저는 이제 집으로 가봐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러자 그 말을 들은 노인과 소녀들은 너무 아쉬웠지만 자신들을 다시 날씨의 신으로 만들어준 소년에게 감사해하며 소년을 보내주었답니다. 안타까운 마음을 뒤로하고 노인과 소녀들과 헤어진 소년은 마을에 가뭄이 들 때면 하늘로 올라가 날씨의 신들에게 부탁을 해서 비를 내려주곤 한답니다. 녹재동을 지킨 사슴 백두산에 녹재동이라는 동굴이 있습니다. 그곳은 따뜻한 기운이 올라와서 동물들이 살기 좋은 곳이었답니다. 때문에 많은 동물들이 살고 있었지요. 녹재동의 소장은 몸집이 크고 늠름한 금사슴 이었습니다. 금빛 털과 큰 뿔을 가진 몸집이 커다랗고 늠름한 수사슴 이었지요. 금사슴은 매우 현명하고 인자한 군수장이었고 아주 용감했답니다. 그런 그에게는 상냥하고 아름다운 아내인 꽃사슴과 귀여운 어린 아들이 있었어요. 그리고 금사슴을 따르는 충성스러운 군사들과 항상 든든하게 금사슴 옆을 지키는 두루미까지 있었습니다. 모든 짐승들은 금사슴의 덕망을 칭찬했고 금사슴 가족은 화목했으며 왕국은 평화로웠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어요. 금사슴이 다른 사슴나라 소장과 회담을 가지기 위해 잠시 녹재동을 떠나있게 되었습니다. 그때 거대한 구렁이 한 마리가 동굴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리고는 녹재동을 힘으로 차지하고 다스리기 시작했습니다. 충성스런 신하들은 회의를 열어 당장 구렁이를 내쫓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보기 위해 모였습니다. 어느 신하가 말했습니다. 어떻게 해서든지 구렁이를 쫓아내야 한다고요? 시일이 지날수록 우리 녹재동이 어려움에 처할 것이라고 말입니다. 그러자 다른 신하도 말했습니다. 아닙니다. 괜히 섣불리 나섰다가 일이 더 커질 수 있습니다. 금사슴이 돌아올 때까지 버텨보는 것이 좋겠습니다. 이처럼 신하들의 의견은 두 가지의 입장으로 갈렸습니다. 계속 회의를 해도 좀처럼 결정이 나지 않자 각파의 수장들은 두루미에게 결정을 해달라고 했지요. 그러자 두루미는 말했습니다. 금사슴의 아내인 꽃사슴께서 가셔서 구렁이를 잘 달래보는 것이 어떻겠습니까? 그러자 신하들이 말했어요. 좋습니다. 꽃사슴은 설득을 잘하시니 가능할지도 모릅니다. 저희도 같이 돕겠습니다. 그렇게 의견을 모은 두루미와 신하들은 꽃사슴에게 정하였습니다. 두루미와 신하들의 정을 들은 꽃사슴은 처음엔 두려웠지만 용기내어 말했습니다. 알겠습니다. 우리의 녹제동을 위해 한번 해보겠어요. 모두를 위해 나서기로 마음먹은 꽃사슴은 두루미와 함께 구렁이의 굴로 갔습니다. 꽃사슴은 말했어요. 구렁이님 안녕하세요. 저는 꽃사슴이라고 합니다. 저는 그동안 금사슴과 함께 녹제동을 지켜왔답니다. 이곳은 우리 모두가 도와가며 평화롭게 살아가던 곳입니다. 우리가 예전처럼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면 좋겠습니다. 처음에는 시큰둥하게 있던 구렁이가 아름다운 꽃사슴을 보자 마음이 흔들리는 듯 하였습니다. 구렁이는 꽃사슴이 너무 마음에 들었어요. 구렁이가 못 이기는 척 말했습니다. 그럼 내 아내가 되어줄 수 있겠소? 하지만 꽃사슴은 그 요구만큼은 들어줄 수가 없었습니다. 저는 이미 금사슴의 아내입니다. 다른 것은 몰라도 그 척만은 들어드릴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구렁이가 꽃사슴의 몸을 칭칭 감았습니다. 신하들이 달려와 구렁이에게 화살을 쏘았고 그 틈에 꽃사슴은 다행히 도망갈 수 있었지요. 하지만 화가 난 구렁이가 꽃사슴을 향해 독을 쏘아댔습니다. 꽃사슴은 끝내 독을 막고 쓰러져서는 다시 일어나지 못했습니다. 이후 구렁이의 횡포는 더욱 심해졌고 걸핏하면 죄없는 다른 동물들을 마구 해치는 등 잔인한 행동을 일삼았습니다. 그리하여 많은 동물들이 도망가거나 희생 당하면서 녹재동은 사슴 황자와 두루미만 남게 되었습니다. 눈앞에서 어머니의 죽음을 봤던 어린 사슴 황자는 항상 어머니를 그리워하면서 울었고 아버지 금사슴이 하루빨리 돌아오길 간절히 바랬습니다. 두루미는 충성을 다해 금사슴과 아기사슴을 보호하기 위해 애를 썼지요. 드디어 회담을 마친 금사슴이 돌아왔습니다. 하지만 녹재동을 본 금사슴은 깜짝 놀라지 않을 수 없었어요. 녹재동 왕국은 이미 폐허가 되었고 짐승들의 시체와 짓밟힌 식물들이 질비했습니다. 금사슴이 자신이 없는 사이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 몰라 어한이 벙벙했을 때였어요. 아들과 두루미가 달려와 말했습니다. 금사슴님이 떠나시고 얼마 지나지 않아 구렁이가 오늘부터 꽃사슴이 죽게 된 일을 모두 이야기했지요. 왕자와 두루미의 이야기를 들은 금사슴은 서둘러 아내의 시신을 찾아 나섰습니다. 하지만 아내는 이미 싸늘한 시신이 된지 오래였지요. 아내의 죽음에 진실을 알게 된 금사슴은 아들과 함께 아내의 시신을 부둥켜 안고 큰 소리로 슬피 울부짖었고 나라를 망치고 사랑하는 아내를 죽게 한 구렁이를 생각하며 소리쳤습니다. 내가 반드시 억울하게 죽은 아내와 신하들의 원을 되갚아주겠다. 분노에 이를 갈면서 구렁이와 결판을 내기로 마음먹은 것입니다. 금사슴은 그 이후로 군사를 양성하여 녹재동에 힘을 키웠습니다. 그렇게 오랜 시간이 흐른 뒤 금사슴은 산 꼭대기 바위로 올라가 발굽을 탁탁 쳤습니다. 그러자 왕국 내 장군들과 군사들이 모두 모였답니다. 금사슴은 군사들에게 말했어요. 우리는 반드시 꽃사슴과 왕국을 짓밟은 구렁이에게 복수를 해야 한다. 그렇게 외친 후 군사들과 금사슴은 구렁이가 있는 곳까지 뛰어올랐습니다. 금사슴이 구렁이를 부르며 외치자 구렁이가 밖에 나오고 금사슴은 군사들을 동원해 구렁이를 무찔렀답니다. 금사슴이 구렁이를 무찔렀다는 소문이 퍼지자 구렁이가 두려워 녹재동을 떠났던 동물들이 다시 찾아왔습니다. 그 뒤로는 금사슴은 다른 어떤 곳도 가지 않고 지금까지 녹재동을 지키고 있다고 합니다. 원숭이와 임금 옛날 옛날에 임금님이 살고 있었습니다. 하루는 임금님이 구경삼아 배를 타고 가다가 오늘 산을 보았습니다. 저기 보이는 저 산은 무슨 산인가 임금님은 그 산을 가리키며 신하들에게 물었어요. 유난히 나무가 울창한 산이어서 임금님 눈에 띄었던 것입니다. 신하들은 대답했어요. 저 산은 아주 오래전부터 원숭이들이 많이 살고 있는 산입니다. 그러자 임금님은 그 산이 궁금해졌습니다. 그래 원숭이들이라 그거 참 재미있겠구나 산으로 가서 원숭이들을 만나봐야겠다. 임금은 신하들과 함께 산을 오르기 시작했어요. 산속에서 즐겁게 놀고 있던 원숭이들은 멀리서 보이는 사람들을 보고 깜짝 놀라고 말았습니다. 원숭이들은 끽끽 소리를 지르며 울창한 숲속으로 달아났답니다. 원숭이들을 만나고 싶었던 임금님은 안타까운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이고 우리 때문에 원숭이들이 놀라서 도망을 가는구나. 그런데 이상한 일이었어요. 원숭이들이 모두 도망을 갔는데 한 마리의 원숭이만 도망을 가지 않고 나뭇가지에 앉아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원숭이의 표정은 두렵기는 커녕 재미있어 하는 표정이었어요. 임금님은 그 원숭이에게 다가가 장난으로 활을 겨누었습니다. 그런데 웬일일일까요? 원숭이가 원숭이가 팔을 휘자우며 화살을 쏴보라는 듯한 몸짓을 냈습니다. 임금님이 말했어요. 참 재미있는 녀석이로구나. 원숭이가 위험하지 않게 활을 한번 쏘아봐야겠다. 임금님은 그렇게 말하며 나무 쪽으로 화살을 쏘았습니다. 그런데 세상에 원숭이가 손으로 화살을 잡는 것입니다. 신기하기도 하고 깜짝 놀라기도 한 임금님이 다시 화살을 쏘아도 원숭이는 계속해서 화살을 잡았습니다. 임금과 신하들이 모두 놀라는 모습을 보이자 원숭이는 더욱더 재미있어 했어요. 계속해서 임금은 화살을 쏘았는데 원숭이의 행동은 점점 교만해졌습니다. 처음엔 장난으로 했던 일인데 원숭이는 화살이 날아오는 쪽으로 몸을 왔다갔다 하며 장난을 심하게 치기 시작했습니다. 놀란 임금님은 신하들에게 이제 그만하여라 저러다가 원숭이가 다치겠구나 하며 말하던 순간 화살에 그만 원숭이가 맞고 말았습니다. 화살에 맞은 원숭이는 그 자리에서 목숨을 잃고 말았답니다. 죽어가면서 원숭이는 친구들처럼 도망갈 것을 잘난 척하며 심한 장난을 했던 자기 자신을 후회했답니다. 임금님도 지나치게 교만했던 원숭이를 보며 안타까워 하면서 원숭이를 묻어주었고 다시는 원숭이산에 찾아오지 않았다고 합니다. 오늘도 이야기 재미있게 잘 들으셨나요? 앞에서 들려드린 바보와 악마들 이야기는 톨스토이가 민화를 동화로 엮은 것입니다. 톨스토이는 글쓰는 일 외에도 평소 검소한 삶을 살며 농민운동을 하며 자신이 옳다고 믿는 방향을 실천으로 옮기는 삶을 산 사람입니다. 바보와 악마들 이야기에서도 현재의 자신의 삶에 만족하며 성실하게 살아가는 모습이 욕심을 부리고 꾀를 쓰며 부유하게 살아가는 것보다 더 값진 삶이라는 그의 생각이 그대로 나타나 있답니다. 오늘도 재미와 감동을 주는 옛날 이야기와 함께 편안한 잠자리 되시기를 바랍니다.